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티비 캠핑 노하우 미니멀 캠핑 장비 구입 요령은? 배낭 하나에 필요한 모든 짐을 챙겨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미니멀 캠핑 가벼운 짐이 핵심인 만큼 꼭 필요한 장비를 센스있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팁 1 초보일수록 넉넉한 가방을 준비 미니멀 캠핑이 처음이라면 꼼꼼하게 장비를 준비해야 하므로 여유로운 크기의 배낭을 선택한다 1박의 경우 남자는 65에서 85리터, 여자는 55에서 75리터가 적당하다 팁 2 텐트는 2kg 이내에 더블월이 적합 더블월 텐트는 본체를 덮는 플라이가 있어 갑작스러운 강풍과 비로부터 보호해준다 또한 2kg 이내에 가벼운 것이 좋다 팁 3 침낭은 키보다 30cm 이상 긴 것으로 선택 너무 꼭 맞으면 불편하고 너무 크면 보온에 좋지 않다 키보다 30cm 정도 긴 것으로 고르고 무게는 1kg 이하로 선택한다 체열 보호를 위해 후드가 있는 것이 좋다 팁 4 매트리스는 발포 매트리스로 준비 발포 매트리스가 가격에 비해 내구성과 수납이 간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편이다 플라스틱 배낭을 쌀 때는 침낭, 텐트, 취사장비, 옷, 식량 및 기타 장비 순으로 넣는다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